1. 첫 영성체를 통해 신앙의 생활성서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든든한 신앙 친구가 되어드리는 듣는 생활성서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처음 받아 모시던 천영성체의 설렘과 기쁨 기억하고 계세요? 특별히 아이들은 첫 영성체를 통해 신앙이 쑥 자랍니다. 잠깐이지만 첫 영성체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체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살 루카의 눈물 본당 사도직을 하면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바로 천영성체 교리입니다.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체험과 통찰에 이르는 순간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목이 쉬고 때로 남몰의 눈물을 훔치며 주님, 제발 저에게 저 왼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과 인내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루카를 만난 그의 천영성체 교리도 이 같은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교리를 끝내고 아이들이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다급히 찾는 것입니다. 제가 이끌려 간 곳에는 한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저를 보시더니 난감해하시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루카의 대답이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루카의 할머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으나 루카 어머니와 루카는 세례만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겁니다. 손자가 열 살이 되자 할머니가 교리를 신청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지요. 저는 루카 오늘 교리가 재미없었어? 라고 물으며 그럼 수녀님이 할머니한테 잘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라며 아이를 달래고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아이가 느끼길 바랐습니다. 헌데 다음날 루카가 성당에 온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일찍 루카는 성당에 또 교리에 적응해가며 교리를 마치고 드디어 첫 성체를 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잔치가 끝난 다음날 월요일 새벽 미사에 한 꼬마가 성당에 앉아있었습니다. 루카였습니다. 저는 천연홍치 준비 중 참내하는 미사를 헷갈렸나 싶어 루카 이제 교리 끝났으니까 평일에 미사 안 나와도 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루카가 알아요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싶어서 왔어요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루카와의 첫 만남이 떠오르면서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예수님이 루카를 통해 하신 일이 전율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연홍치의 이전에는 주일학교도 나오지 않는 교적으로만 신자였던 아이가 천연홍치의 교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몸을 모시기 위해 스스로 새벽에 일어나 미사에 온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보유한 토요일 오후 한 무리의 아이들이 시끌벅적 성당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구지? 10분 찰나 수녀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카였습니다. 루카가 친구들과 함께 성당에 온 것입니다. 근처 센터에 놀러왔다가 성당에 가고 싶어 들렸답니다. 여기가 내가 다녔던 성당이야. 내가 다녔던 성당이야. 수녀님! 저희 예수님한테 인사 좀 하고 가도 되죠? 친구들한테 성당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천원홍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구가 루카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모신 이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음을 루카를 통해 보고 느끼고 배웠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 있을 루카를 상상합니다. 부디 건강했으면 하고 부디 열 살 천원홍채 다음 날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를 기다리던 그 순수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생활성서 5월호 특집글 가운데 백미자 디에고 수녀님의 열 살 루카의 눈물로 아름다운 체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